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자! 이거 뭐야? 이거 뭐냐고? 자기! 택배 왔어! 어때? 짜잔! 와! 왔어! 슈퍼! 아깝냐? 이리 뚱뚱뚱고 나왔던데? 우와! 지연아, 이거 뭐야? 이거 뭘까? 우와! 이리 와 주세요! 아빠! 지연아, 이거 좀 보여줘! 자, 엄마랑 이거 같이 열어볼까? 자, 이리 와봐! 오, 이리 문양환이!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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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gs, akhirnya setelah berapa lama kita nunggu Chagin? 자, 이 웅이 смерть 엄마랑 협조차 엄마랑 협조차 엄마랑 협조차 엄마랑 협조차 엄마랑 협조차 유청안을 보러 수소 에이 해봐 얘기하지 할로갱스 해야지 안녕 그래 해봐 안녕 어떡해 주세요 안녕 해봐 어떡해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terimakasih gengs berkat dukungan gengs semua kita bisa dapat gold play button hurray hurray nanti kamu juga kapan-kapan bisa dapat gold play buttonnya Fanny bikin channel youtube sendiri ya gengs gimana rasanya? seneng banget gengs kayak gak nyangka awal-awal waktu kita nge-youtube tuh kayak gak nyangka bisa punya gengs Tarawoni sebanyak 1 juta bener-bener masih dimimpi gitu loh kalau Chaggy gimana? sekarang kita channel 1000000 구독자를 melihatnya tapi bukcik gold play button bingung ternyata besar banget ya Chaggy coba itu kita punya silver play button gajok mari kita tunjukin sebesar apa gengs ini sama si silver silvernya sekecil ini dan gold play buttonnya sebesar ini gengs wah bener-bener gak nyangka banget padahal di awal kita nge-youtube tuh kayak gak nyangka dapat 100 ribu kan? terus sekarang makin gak nyangka lagi ternyata kita bisa mencapai 1 juta subscriber kita bener-bener mau ucapin terimakasih banyak buat gengs yang telah subscribe channel kita nonton terus share juga ke temen-temen yang lain sehingga kita bisa mencapai 1 juta subscriber terimakasih gengs sepuluh sepuluh kita sepuluh engin seti seti menersi sepul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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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실버 버튼 받을 때는 30만 명 정도 넘고 나서 받았었지. 어떻게 받는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알고보니까 이제 신청을 해야 주는 거였어서 이제 한 30만 쯤에 이제 실버 버튼 받았었고 이번에는 100만 넘자마자 바로 신청했었지. 음, 근데 우리가 처음 신청이 또 신청이 뭐지? 요금 자고샵을 확인할 수 있는품들이 근데 우리의 원하시는 건 need 그거는 제 비숫이 1 것만을 확인하기만 하면 아래서 길밀고 싶어 뭐지? 아래서 그때는 미국의 워싱과 은щё'가 이제 플레이 다시 플레이 와, 대박이죠. 이제 빨리 번역 우리는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오늘의 구경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구경을 시작합니다. 이제 구경을 시작합니다. 구경을 시작합니다. 구경을 시작합니다. 구경을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우리에게 구경을 시작합니다. 둘, 셋! 자자 아 대박 아 terus ada suratnya juga congratulation on your subscriber milestone dalamnya kayak gini gengs udah ada plastiknya gitu buka wani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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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짜잔 감사합니다 유튜브 이가 이가 gold 이가 gold 플레이 버튼 이가 silver 플레이 버튼 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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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야! 사실 처음에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을 할 때는 그냥 어머니 아버지한테 좀 멀리 떨어져 계시니까 저희가 어떻게 사는지 보여드리려고 유튜브를 시작했었는데 이렇게 뜻하지 않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게 되니까 참 기분이 새롭고 또 기분이 좀 이상한 거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상관이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2명이서 시작했는데 환희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3명이서 참 사랑하는 모습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됐지? 우리가 2 tahun lebih ya? 2,5 tahun. 그리고 자기, 만약에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전에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전에 물론 기쁜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좀 힘들었던 거는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찍어서 별로 신경을 안 썼거든요. 아무래도 구독자분들이 조금씩 더 많아지면서 조금씩 조금씩 퀄리티에 대한 문제도 하게 됐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채널을 좋아해 줄지 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받는 스트레스 같은 것도 좀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엔 이 유튜브를 하는 거는 결국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스트레스는 안 받고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는 어때?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에 우리가 영상으로 봤을 때 영상으로 봤을 때 영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환희 한 달 됐을 때, 환희 100일 됐을 때, 그리고 환희 돌 지나고, 지금까지 언제든지 환희의 그때 모습을 보고 싶으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만약에 애기를 키우고 있으면 굳이 유명하지 않아도 유튜브에 영상 찍어서 올리는 것도 좋은 것 같다. 왜냐하면 핸드폰에 있으면 또 지워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정말 그런 게 되게 좋은 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돼서 결론적으로 보면 유튜브를 하기 되게 잘했다.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많은 사랑, 그리고 골드 버튼까지 받게 돼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따라온이 TV 여러분들한테 되게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비디오로 열심히 노력해서 만드러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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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우리에도. 우리 그 experiencing, 우리 봐서. 엄청 많이 하나님. 우리의 기쁨을 만나나 whoa. 우리 잘 하는 것도. 우리 같이 응원하는 우리에게 pivotal이었다. 우리가gun하는 우리에게Es은 우리에게. 우리의 성장 Hydraul이 챕니다. 우리의 가족만의 우리에게는 우리에게asia mashya 되겠다. 그리고, 가치지마스 아멘 온박싱 골듑트 나완료 구독이 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고마워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